일부털 올라왔나? 호재 아버지 사실까지 들어왔대요. 애인이나 같이 들어왔고 뭐. 개 갖고 와. 개 봐. 아니지. 개 갖고 와서. 개가 감타기 기자. 10. 10. 10. 10. 10. 10. 10. 10. 11. 고춧가루 지금 대화 소리가 안 들리고 핸드폰이 계속 굴려요 문자 오면 디렁디렁디렁 하잖아요 거기 계속 들리는 거니까 신경만 시작했어 뛰었어요 지금 2등급 1800m 경주 서울의 신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빠른 출발을 보이고 2등급 호수 도전 총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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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공략 탁기보드 두드리면 소리 나고 저도 도망이 얘기하고 있어 통신실에서 가있다가 불러야 돼 내가 봐야 돼 통신실에서 가진 시험 통신실에서 가진 시험 통신실에서 가진 시험 안에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경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라 제가 가면 바로 증거인멸이 코드 뽑아버리면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절대 강제 개방이라든지 저희가 왔다는 것을 노출시키면 안 되고 비노출로 해야 됩니다. 기다렸던 것 같아. 빨리 문이 열리기로.